아보카도 반쪽이 2인분 그리고 바나나를 바나나 하나를 다 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 우유를 잠길 정도 두컵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꿀을 넣어 그 정도 그 정도 다 됐어요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퀴드 한 30초 정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끝 아보카도 끝 끝 끝 끝 끝 끝 끝